인재대학교 관악전공 다른 많은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서로 비교해보며 또 그 이후에는 연주를 보고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평론 능력까지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수업 대회에도 외부에 출중한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마스터클래스가 매 학기 열립니다. 인재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과 플루트 전공 졸업생 및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2012년 8월에 창단한 이 플루트 앙상블이 부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을 하다 이젠 일본, 중국,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IF는 매 방학마다 외국 캠프나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다수의 세미나와 연주회를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재학생들에겐 이러한 해외에서의 일련의 IF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들을 통해 유학생활을 미리 맛보며 장기간의 유학을 미리 대비하기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아트 돌체 악기사 무료 수리 이벤트 및 악기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어 악기도 점검해보고 보다 많은 악기들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관타학 전공 학생들은 매 학기 중간 실기에 졸업 후 오케스트라 취직을 위한 오케스트라 액섭으로 실기 시험을 진행하여 졸업 후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도움이 되게끔 커리큘럼이 갖춰진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인재대학교 타악기 파츠는 인타폴이란 타악기 앙상블 팀이 있어서 타악기 앙상블을 하며 다양한 타악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앙상블 팀은 매년 1회씩 앙상블 전기연주회를 개최하여서 앙상블 연주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앙상블 전기연주